한 단계로 더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가장 맹뭉하니 말하는 게 인류의 혁명 중에서 가장 거대한 혁명이 뭐냐면 이 인쇄혁명이라는 거예요. 인쇄. 이게 구텐베르그예요. 구텐베르그의 인쇄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텐베르그의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활자라는 게 우리나라 활자도 상당히 이것이 구텐베르그 보다도 더 우리가 앞섰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 인쇄문화가 들어오면서 아주 완전히 우리가 정보를 책으로 쓰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말이에요. 데카르트가 I think therefore I am 이러잖아요. 나는 생각하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할 적에도 이것은 사실은 인쇄혁명 구텐베르그의 인쇄혁명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혼자 앉아서 책을 혼자 보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혁명이 들어오고 나서 비로소 개인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쇄혁명 이전에는 인류 사회의 개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개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쇄혁명이 나오고서 비로소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뭐냐면 소위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런 것들이 다 이 구텐베르그 혁명의 구텐베르그 갤럭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뭐냐면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뭐가 여기서 이 미디아가 뭘로 변했냐면 이 인쇄혁명이 뭐냐면 이 전기정보시대로 들어가죠. 이 전자기장을 동시에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혀 또 다른. 그러면 이 전기문화라는 것은 지금 테레비 같은 미디아는 오히려 이 정보의 전달 방식이 복수감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시각중심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책만 부르는데 만족 못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노래만 부르면 만족 못하잖아요. 충하고 뭐 다 해야지.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뭐냐면 복수감각형으로 가고 오히려 문화도 뭐냐면 옛날에 트라이벌 여기는 이게 하나의 부족문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리트라발라이제이션이라서 완전히 다시 옛날에 이런 종족문화적인 대로 지금 사회가 참 더 분화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분화되어 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이것이 미디아의 바로 이러한 미디아의 변화가 인간의 메시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세 우리가 모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고 민주주의고 이런 모든 인권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인세혁명 구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문화 여기서 전개될 새로운 문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이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오늘 우리 도레노노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복수감각형의 인간들에게 던져지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앞으로 뭐냐면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집에 앉아서 책 쓰고 물론 저도 앞으로 책 쓰고 공부 계속 게을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책 쓰고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실은 일방적인. 이 텔레비전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거를 또 딴 사람이 내가 혼자 독백하듯이 써놓은 거를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또 혼자 깨닫는 이런 전달 방식에 의존하는 정보체계만을 학자의 사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21세기 오면 학자들이 이 텔레비전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강의하는 분들을 뒷짐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너 가짜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시대로 이제는 진입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내 주장은 뭐냐면 이러한 텔레비전 같은 쿨 미디어를 가장 위대한 핫미디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러고 선포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이런 정보에 대한 문제도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말까지 해요. 뭐냐면 인류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은 뭐냐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테인 미디아의 부제가 뭐라고 하면 익스텐션 오브 맨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인간의 몸의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미디어라는 게 모든 매체 안이에요. 그 비행기라는 건 뭐야. 우리가 열차다. 그럼 이 다리가 옛날에 걸어 댕겼던 건데 그거를 수송이라는 걸 갖다가 기차로 하고 비행기로 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손으로 했던 걸 무슨 기중기가 하고 뭐가 하고 눈으로 봤던 거를 이런 카메라나 뭐가 하고 그러니까 인류문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의 연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미디어를 다 생각해봐요. 내가 말하는 것을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한 사람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 말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를, 이 미디어의 혁명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마이틴 루토킹이 아무리 미디어 연습을 해봤대차 아, 그 저, 와신드스쿠어 앞에서 뭐 백만 명 모였을까 말할까 그러니까 세 발이 피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훨씬 더 위대한 지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긴장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익스텐션 오브 맨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몸이 계속 확장되어온 역사가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의 세계라는 거예요. 미디어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의 세계가 과거는 외부로 익스플로전 바깥으로 말이죠. 이렇게 폭발해 나갔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익스플로드해 나갔단 말이에요. 점점점 나의 몸이 바깥으로 폭발해 나갔는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 이 컴퓨터의 시대에는 뭐냐면 오히려 인플로전 안으로 안으로 폭발해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이 두뇌 신경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익스텐션 오브 맨 인간의 어떤 지체의 확장 단계에서 거의 이건 파이널 페이스. 이제는 인간의 두뇌가 매체화 되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다른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21세기라는 문명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문명 비폰논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한번 귀담어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정보를 교환해야 되고 어떻게 지식의 형태를 쌓아 나갈까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거를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지난번 거를 한번 복습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활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저룡이 애인 사민이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여섯 번째 장입니다. 학위 편의 여섯 번째 장. 자활 자활 제자 입즉효 출즉제